오늘 오늘 지금 12월 1일 이예요 1일 12월 1일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네요 지금 다 가고 있고 지금 시간은 5시 7분입니다 5시 7분이고 지금 31차 시위 11월 18일 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몇 프로면 하면은 85% 85% 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위 블로그 아 시위 블로그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파이어폭스고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에서 업로드 파일 1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아무튼 다른 브라우자 지금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 거든요 익스플로러에서 예 그 그거 또 또 다른 파일 그 그 다음날 파일 하나 올리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요새 하루에 두 개씩 올려요 한 번에 한 번에 이거 파이어폭스에서 한 개 올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 개 올리고 근데 이게 왜 이게 영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영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아무튼 이거 같은 익스플로러 하나 안에서 하나는 지금 이렇게 다 이 이 글은 이 이 제목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글 쓴 거고요 이거는 익스플로러 자체에서 이거 표현되는 그 글자인데 이런게 파이어폭스는 한글인데 딴 건 다 한글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게 왜 영어로 나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 업로드 이건 뭐 설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브라우저 상에서 OS 상에서 하는 건데 왜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말해놓는 게 중요할 거 같고 이거 말할락 하다가 보니까 요 지금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잖아요 저 지금 공유 설정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트위터 왜 색깔이 이렇노 아 카메라 상에서 그런가 트위터하고 지금 공유를 두 개 해 놨는데 음 페이스북 이게 지금 공유 설정을 해 놨어도 유튜브 자체에서 이거 설정을 아 유튜브 자체에서 이게 설정 그 뭐고 공유를 안 해줘요 트위터에는 공유를 해 주는데 유튜브가 이거 업로드를 마치면은 그 자동적으로 트위터에는 그 공유를 해 주는데 페이스북에는 자동으로 공유를 안 해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공유는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 시위할 때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그걸 보시면은 제가 페이스북으로 그거 페이스북을 이용합니다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이 업로드 됐다고 그래가지고 공유 되는 상황인데 그가 자 그거 그 공유가 되는 거는 어 제가 이 트위터 트위터에서 트위터 글을 페이스북으로 이제 공유해 주는 그 설정을 해 놔 가지고 그래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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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서 트위터가 페이스북에서 아 유튜브에서 글을 받고 그 후에 트위터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공유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바로 그 바로 공유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일단 유튜브에서도 제가 트위터와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 공유를 해 놨는데 업로드를 마치면 공유를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공유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공유 안 해 주고 있어요 공유를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 한 가지 더 이상 한 가지 더 이상 틀어졌습니다 잠시만 지금 이거 두개를 업로드 중이고요 아 이거 두개를 업로드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밀린 거예요 밀린 거고 지금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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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어 시위블록 월요일 시위블록 거든요 11월 18일 그리고 그 다음번께 이거예요 31차 시위 30 아 그 31차 시위 지금 그거를 여기로 지금 여기로 이동해 놓고 이 이 파일을 제가 하루에 두 개 하는데 파일 자체를 업로드를 동시에 근데 요번에는 지금 지금 제가 뭘 보여 드릴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파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크롬 크롬에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이게 크롬이거든요 크롬에서 업로드를 하면은 갑자기 이게 아이콘이 이래 됐어요 공유 아이콘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 공유 아이콘이고 이게 트위터 아이콘인데 트위터 아이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페이스북 아이콘은 이래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트위터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은 완전 레딧 아이콘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몰라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 아무튼 이상 이런거는 좀 지금 제가 정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말해 두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아 세개 올리면 안된다 세개 올리면 안되고 아무튼 이게 뭐 중요한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차차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4개를 한번에 다운받을까 싶어 업로드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사파리도 다운받아놨는데 다운받아놓긴 받아놨는데 모르겠어 이거 쓸 일이 있을지 좀 있다가 뭐 다음에 쓰든지 하고 그리고 아 자 암튼 그냥 제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블로그를 하기로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짜자분한거 이런거 또 말하는거 블로그 소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11월 30일 어제 이거 그 뭐고 시위가 아니라 어 용역 일을 갔다오면서 이걸 제가 찍었거든요 찍은건데 어제 블로그 에이 가이스 아 이거 이거 갔다오면서 찍은건데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한게 아니라 아 42만원인가 지금 5시 18분입니다 어 이게 지금 시계가 안보여요 지금 지금 중요한건 아닌데 이게 초점이 잘 안맞아요 안맞는데 이게 토요일 어 노베버 그리고 이거 떨 떨 티입니다 떨 티 30일 오늘 12일 1일이잖아요 초점이 안맞아요 어제 첫째로 처음으로 제가 초점을 못 맞췄습니다 지금 시계 칼라로 치면 한 어 이거 뭐 핑계 이런게 아니라 카메라가 있잖아요 왜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그리고 뭐 오전 11시 이때쯤 되면 시위 가야된다 이런 생각이 빡 들어요 저 하여튼 이건 어제 뭐 사고적은 없지만은 아 요새는 미국이 이제 추석감사절 땡스기빅 그런 날이라도 한국에서 이제 아 미국에서 추석감사절 뭐 행사 이런거 하고 뭐 가전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화면이 너무 떨려요 화면이 사는대에 한국사람은 사실 추석감 미국 추석감사절 하고 상관없잖아요 별로 별로 안그러네 지금보다 별로 안그러네 아무튼 이게 화면이 엄청 떨려요 이상해요 지금 아이고 아무튼 아휴 일하러 가야되겠어요 화면이 왜이래 떨리는지 어제 저기 아예 ISO가 100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래 걸어간다고 저래 화면이 떨리는지 이상하게 화면이 너무 떨려요 저는 지금 쓸데없는 이것만 말했는데 왜 11분 1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시간 시간이 왜이래 잘가는지 몇마디 안했잖아요 몇마디 안했는데 시간이 이만이 갔네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간 자체는 다시 18분입니다 다시 18분인데 오늘도 용역 2 를 가야될거 같아요 용역 2 를 가고 용역 2 를 가야될거 같아요 5시 18분이고 오늘 12월 1일입니다 오늘 12월 1일이고 지금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지하철 타야되는데 지하철 뭐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이 없든 말든 제가 입을 잠바가 없어요 입고갈 잠바 이거 집에서 쓰고 있고 이전에 잡고가 고장나가지고 집에서 입기로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입을 옷 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 지금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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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입고 이제 일하러 가고 또 일도 이거 입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올때도 이거 입고 와야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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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옷이 없어서 어제 어제 이거 입고 갔거든요 어제 어제는 꺼내 입은지 첫날이라가지고 어 갈때는 깨끗했는데 올 때 보니까 올 때는 더럽더라고 올 때는 올 때 그때 벌써 더럽더라고 이를 이를 이거 입고 해가지고 엄청 오늘 한번더 이거를 일단 털긴 털었어요 먼지를 먼지를 좀 털긴 털었는데 이걸 입고 갔다가 또 안전제일 입고 갔다가 어 또 올 때도 더 입어야되요 올 때도 더 입어야되요 올 때도 더 입어야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더 그래입고 다음주 다음주에는 일러갈때 다음주 토요일요일 또 몰라 잠바 살 돈은 없는데 지금 잠바 살 돈은 없어요 계속 이래 댕겨야되는가 모르겠고 잠바 아니면은 잠바 억수로 억수로 뭐 싼거 있잖아요 그런거 하나 살까 싶고 지금 녹화시간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이래 빠른지 모르겠어요 하루 20분 분량이 다 돼가겠네 아무튼 잠바도 아 잠바 사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뭐 아무튼 엄청 싼걸로 제가 알아보고 사든지 뭐 확인을 해야되요 지금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하철 이거 타고 가면 될라나 아 사람이 별로 없는 새벽에 타고 가니까 아 가고 집에 올 때는 이제 뭐 오늘 뭐하면 또 다음 월요일부터 시위하니까 좀 좀 힘들어도 그냥 걸어오면 되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앞에서 돈을 받고 이제 걸어서 집이 좀 멀긴 멀어도 그 용역회사 저 오늘 큰 고개 있는데 갈 건데 아 반고개 있는데 갈 건데 어 반고개 큰 고개 참 이상해요 반고개 아무튼 서머시장 뒤에 반고개 있는데 거기 갈 건데 어 아무튼 꽃이 이거 왜 이래 하 아무튼 오늘은 이걸 읽고 가야돼 오늘은 읽고 가고 하 모르겠어요 한 오늘 12월 1일 12월 들어섰으니까 지금 어 12월은 들어섰고 이제 대학생들 방학 닫아가자는 12월 15일인가 그때쯤에 한다며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주 정도 있는데 두 주 정도 시위를 더하면은 어 15일 되는데 두 주면은 한 네 번 정도를 일 더 가는 건데 더 가게 되는데 암튼 네 번 정도를 더 입을까 아쉽기도 하고 아 지금 큰일났어요 네 번 정도 이거 이 잠바를 그 지하체를 탈 때 네 네 네 네 두 번은 또 깨끗하게 입을 수도 있죠 제가 어 토요 토요일 날 갈때는 어 깨끗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빨아놓으면은 일요일 날은 못 빨지만 토요일 날 그 빨면은 일요일 날은 그 안 깨끗해지니까 아 안 마르니까 아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말이 단어가 헛 나와요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유튜브 한다고 그러나 아무튼 지금 17분 됐어요 17분 간다고 왜이래 시간이 빠른지 진짜 이래 빠르나 16 17 18 19 20 아 시간이 엄청 빠른데 이거 지금 시간이 왜이래 빠르나 시간이 왜이래 빠르나 제가 말하는 이 속도가 맞는지 보세요 지금 1초가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땡 18분 시간이 왜이래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 신기하네 타이머로 한번 봐야되겠다 아무튼 지금 다시 25분이거든요 지금 빨리 가야되야 되겠어요 시간이 왜이래 빠르지 10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18 17 16 18 17 18 어 시야 왜이래 빠르지 18분 지났어 18분 녹화 뭐 별로 한건도 없는데 아무튼 일단은 나가서 또 녹화할게요 지금 세수도 바로 하겠나 아무튼 일단은 끄고 어 일단 나가서 또 블로그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 블로그 좀 엄청 길거같아 지금 시간이 왜이렇게 빠른지 자 일단 끊어 볼께요 헤이 가이스 아 지금 좀 늦었어요 지금 지금 일단 장갑 하나를 사온거에요 이동 Which 뭐 . 그리고 . . 장갑 좀 대야 . 본인 아 . . . . 얼마 안되요? 아 지금 몸이 좀 늦어 시간이 지금 5시 39분이에요 5시 39분이고 아 일단 뛰어야 되는가 이게 왜 이러지 아이 괜찮아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카메라보다 더 빨리 카메라보다 더 빨리 빨리 일단 지하철에 있는데 나왔거든요 일단 ISO가 1200이라가지고 1600이라가지고 한번 끄다 켤게요 시계 시계는 시계는 다시 41분이에요 시계는 디셈버 다시 41분 지금 ISO를 바꿨어요 어 저 됐다 아 원하시는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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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الأ 시계 하으으으윽 어색 하으윽 하 perce bleed 빅 아 지금 옷이 너무 안 들어오려나 내 입장에 입장돼 내 입장돼 이 입장돼 이 입장돼 내년에 입장돼 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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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은 끌게요. 끄는 게 나을 거에요. 오늘 일 갔는데 오늘 일이 없었어 가지고 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했습니다. 3시 18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블로그를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제 일이잖아요 블로그도 제 일이잖아요 아직은 지금 서브스라이버가 없지만 구독자가 없지만 구독자 많이 생기면 저는 유튜브로도 광고 수익, 수익, 돈을 볼 수 있고 그럴 거니까 일단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보려 합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빨리 구독자 빨리 생겨야 되는데 유튜브라도 하는지 알아야죠. 투잡이에요 투잡. 투잡 쪽입니다. 하나는 모여 가는 거 용역회사 용역 휴먼서스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튜브 이거 하는 거고 투잡 쪽입니다. 오늘 용역은 못 했으니까 오늘 이거 블로그나 열심히 보려고 잡죠. 스페호보처럼 일단은 끄게요 할말이 있으면 끄게요